사랑하는 대전의 당홍농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시작한지가 이제 한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당홍농지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오늘 장바을 입고 가슴에 3번을 새기고 나오신 우리 예비 후보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군분투에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주선 대표님께서 남충희 예비후보가 공천을 벌써 다 받은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점령하겠습니다. 아직 공천이 남아있고 시장후보로 출마하실 분이 있으면 더 뛰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방충희 예비후보님께서 독기를 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에 정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후보자 여러분께서 정말 독기를, 결기를 품고 어제 하루에 3,060명, 그거 어떻게 세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60명을 만나셨다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반드시 6월 13일날 승리가 우리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대전의 열기를 느끼니까 아는 게 생각이 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출발할 때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구태정치와 확실하게 결별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 대전이 정말 그 구태정치, 지그지그한 지역감정을 날려버리고 이번 6월 13일날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지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호남지역주의, 영남지역주의 다 떨쳐버리고 이곳 국토의 중심에서 충청, 대전에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서 정말 건전한 경쟁,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알려주시고 대전시민, 또 충남 도민들한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돈도 당의 세력도 조직도 많이 약하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 반드시 치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후보가 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결코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고 여러분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정 과정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동지와 예비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깊이 고별하셔서 만든 공약을 저희들 중앙당에서도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 중앙당과 또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과 함께 6월 13일 날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생긴 지 한 달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결기를 가지고 당은 때 늦어지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앞으로 더 좋은 날만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당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철수 인정영의 위원장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든당 바른든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이제 한 지붕 안에 서로 몸을 섞어가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겠습니까만 우리 모두 서로 양보하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승리와 함께 당의 단단한 단합을 이룰 것을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전에 와서 특히 우리 동지 여러분 우리 예비 후보자 여러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정말 현장은 길바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후보만큼 잘 통한 후보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 잘하는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유권자들 앞에서 경순하게 성실하게 하시면 저는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정말 현명한 대전 시민들께서 여러분의 진가를 꼭 알아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한번 6월 13일날 기적을 이곳 대전에서 같이 만들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민 대변인의 경연과 연구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